열렸습니다 두 분을 위한 콘서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도 고향 가슴 안 나고 관객은 더 어둘 어려운 막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서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면 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컵콘, anything 나만 부담 주지마, 편하게 들어줘 아직 내가 너무 설레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안기 위한 코너 아직 너에게 아야 뭐야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예. 바보